수능 다음 날인 오는 18일에 수능 가채점 설명회와 진로특강이 서울런 주관으로 열립니다. 18일 저녁 6시부터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됩니다. 수능 가채점 설명회에서는 과목별 그리고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합니다. 또 진로특강 때에는 개그맨 김영철 씨와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눕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